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영다에게 입니다. 오늘은 올렸던 영상을 이어서 이 아이들을 분갈을 좀 해보겠습니다. 그때 같이 분갈을 해주려고 했는데요. 아이들이 상태가 조금 안좋았어요. 그래서 거기도 입장에 물경도 있었고 그래서 깍지살충재도 좀 차놨다가 하루정도 말렸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분갈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. 이 화분에는 이 아이가 애성인데요.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겁니다. 이거는 조금 깊이가 있어가지고 난석을 조금 밑에 깔구요. 드림마사 좀 깔구요. 드림마사 좀 깔구요. 배가풍먹구요. 배가풍먹구요. 저는 이 아이가 좁은 주걱입니다. 그가 좀 더 많이 끓여요. 이렇게 조금만 더 많이 끓여요. 이렇게 하면 그가 좀 더 많이 끓여요. 고춧가루 저는 2분간 으깨전을 잘 볶아줍니다. 계란을 두려워줍니다. 계란을 넣어줍니다. 계란을 넣어줍니다. 계란을 넣어줍니다. 소금 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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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가 너무 많네요 양념장 고춧가루 유치 도ี 소금 약한 핫도그 계란 요 아래는 화이트로 수놓은데요 여기다가 해줄거 합니다 여기는 감이 좀 낮아서 난석은 못넣고요 대림마사 좀 깔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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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보때 좀 하나 키워봤는데요. 실패하고 말았어요. 갔어요. 그리고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요. 두 개. 두 번째. 세 번째네. 세 번째로 들여다가 키운 아이라니까 두 번째 키운 아이들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. 이 아이도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. 두 번째 키운 아이들 끝났구요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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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입구지 하려고 입장을 좀 맺게 떼어놨거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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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요 화이트 신호 인데요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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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